적들의 핵전쟁 연습에는 지난해와 달리 방비한 핵타격수단과 병력이 투입되고 남조선 계래군과 오중이 또중이 추성국가 무력들까지 때를 지어 기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들과의 싸움에서 언제나 승리한다는 든든한 배심에 넘쳐 있습니다. 천출명장이신 경야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원수님께서 계시어 우리 인민군대는 침략의 무리를 이 땅에서 영영 쓸어버려야 말 것입니다. 우리 인민군대는 경야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원수님께서 구워주신 조국통일대전의 화살표를 따라 남녁당을 단숨에 깔고 앉겠습니다. 우리 인민군대는 적들이 미처 항복할 사이도 없이 미제 침략자들과 구추정 세력들을 시도없이 축탕쳐버림으로써 조국통일의 역사적 협을 기어이 실현하겠습니다.